오~~비키 요기 무슨 소리야.. 으.. 무서워.. 무슨 소리지? 뭐야? 야 너 이게 무슨 소리야? 너 자는 거야? 어? 나 지금 태권도장 뭐? 거기서 뭐해? 검은띠 따려고 이제 검은띠 따러 가? 응 이제 심사 시작해 얘 좀 봐 자면서 말을 다 하네 아 왜요 검은띠 달라고요 제발 아 왜요 왜 검은띠 줘요 검은띠 이젠 싸우기까지 하네 검은띠야 검은띠 달라고 검은띠 갑자기 공격당했네 자다가 방금을 껴 구독 뭐야 왜 왜 왜 뭐가 좋아? 왜 왜 무슨 좋은 일 있어? 아 뭐야 얘 진짜 잠꼬대가 진짜 심하네 아 깜짝이야 안 자고 있었어? 자고 있네 자고 있네 아 이제 일어났냐? 너 잠꼬대 하는 거 알아? 너 잠꼬대 엄청 심해 이도 갈고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웃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런다고? 너 엄청 심해 너 진짜 큰일이야 너 그거 고쳐야 돼 누나 아이스크림 먹을래? 뭐야 자는 거야? 눈 뜨고 잔다고? 눈 뜨고 잔다고? 뭐야 이거 뭐야 오 대박 눈 뜨고 자네 대박 무서워 진짜 깨어있는 거 같아 신난다 이빨 조직 다음 날 야 왜 내 방에 요구르트랑 샐러드 있냐 너가 먹다가 내 방에 놔뒀냐 나 아닌데 누나가 어제 갖다 놨잖아 무슨 소리야 나 어제 그냥 일찍 잤는데 헐 대박 여러분 저는 리온이가 잠꼬대 심한 줄 알았는데 전 더 심한 거 있죠 아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잠꼬대 심해요? 어떤 잠꼬대 있어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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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